한컴은 한국사회의 핵심 라이프스타일을 찾고 이를 창의적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2013 소셜 라이프스타일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한컴 안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컴이 2013년 한국사회의 라이프스타일 흐름을 분석해 13개의 핵심 주제를 찾아 정리한 트렌드 보고서, 창의적인 미래로의 문, 크리에이티브 도어스를 발표했습니다. 한컴은 사회, 경제, 문화심리, 현상,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미시 경제적 환경 분석 드림 스티크와 약 9,000명의 소비자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소셜 라이프스타일 리포트 발간을 통해 2013년 사회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13개의 크리에이티브 도어스 키워드처럼 우리 내면의 창의와 열정으로 삶을 재해석하고 보다 발전적 행동의 모티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크리에이티브 피폴, 크리에이티브 액슬런스, 한컴 안연아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피폐, 크리에이티브 에피타일 리포트